혼다는 1946년 시즈오카연 하마마츠시에서 꿈으로의 도전과 그 시련으로 세계의 기쁨과 감동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혼다 소이치로 초대회장에 의해 탄생한 모터사이클 세계 판매량 1위를 비롯해 자동차, 항공기, 로봇을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모빌리티 기업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혼다는 워즈코퍼레이션과 손잡고 워즈코퍼레이션의 브랜드 피지컬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의 모터사이클 컬렉션에 기반한 혼다 모터사이클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혼다 모터사이클 컬렉션은 더 파워 오브 드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혼다 소이치로의 경영이념인 만드는 기쁨, 파는 기쁨, 사는 기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혼다 모터사이클 컬렉션은 총 3가지로 페르소나를 정의합니다. 액티비티 매일 모터사이클로 출퇴근 통학을 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고민 없이 자유로움을 갈구하는 20대 여성과 남성. 인터레스트 하고 싶은 것이 뚜렷하고 쿨한 성격 주말에 친구들과 만난 모터사이클 드라이브를 즐기고 빈티지 굿즈와 LP 등을 모으며 오토바이를 즐기는 사람 어피니언 본인의 감정에 솔직하며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 해방감을 주는 혼다의 오토바이처럼 이 혼다 모터사이클 의류는 TPO의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든 착용할 수 있는 옷을 제한합니다. 혼다의 모터사이클 컬렉션을 전개하는 회사 워즈코퍼레이션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행복하게 하는 의복의 본질에 집중하여 의복을 통한 사람들의 자아실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와 함께하는 혼다 모터사이클 컬렉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은 달리는 기쁨,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기쁨, 즉 해방감입니다. 사항 기쁨 러 hovering 러 러